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기 어디에요? 덕수궁요 돌담길이요 머리털 나고 처음 와봤어요 여기 덕수궁 돌담길에 여기가 정동길이랍니다 정동길 네 정동길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중구청에서 서울 중구청에서 소공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15군데 이렇게 우리가 영상편집에서 홍보 우리 중국 소공동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팀들이 모였습니다 훔쳤습니다 훔쳤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한번 들어볼까요? 확실히 알리겠습니다 확실히 뒤에 멀지 않습니까? 확실히 알리겠습니다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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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밖에 못 뛰어 아 좋다 아 나는 매일 저기 초대가서 가야하는데 하루라도 외원을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좀 옮겨 그렇지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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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 왠지 왠지 어 어떻게 다리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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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